오늘 아이스탄 신형이죠. 신형 프린터기 랑 멀티차저기 그 다음에 전용 구불톨레 2개 들어가는데 이거 전용 배터리팩 2개들 입니다. 충전은 여기다가 바로 마운트에다 넣고 이렇게 바로 넣으셔도 충전이 되구요. 충전 완충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충전하시면 되요. 또 하나는 기계 본체에다가 밀어 놓고 닫으신 다음에 이렇게 마운트 올려 놓으시면 충전이 됩니다. 본체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프린터 프린터도 드려요. 프린터는 이렇게 유선 로드 연결이 되고 블루투스 기능도 될겁니다. 그래도 말도 블루투 이게 블루투 블루투스 여기 있죠. 이렇게 연결해서 블루투스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이 마운트는 이렇게 드리고 세라나 드립니다. 자